연지는 날뛰낡은 변두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일정한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다. 마른 체형에 창백한 얼굴에 그녀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낮에는 주로 집 안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다 밤이 되면 그녀는 집을 나와 거리를 쏟아냈다. 휴 오늘은 마음에 드는 것들이 하나도 없네. 그녀는 허탈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파리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선 그녀는 이내 표정이 밝아졌다. 나란히 놓인 두 대의 김치냉장고 때문이었다. 역시 한 대 더 드리기를 잘했어. 저것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그녀는 헐렁한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와서는 벌렁 소파에 들어 누웠다. 그리고 습관처럼 TV를 틀었다. TV에선 뉴스가 한창이었다. 오늘 새벽 탈옥한 이창수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탈옥수 이창수는 5년 전 동남시에서 연이어 벌어진 흉악한 사건의 범인으로 삼신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지만 화면 가득 탈옥수 이창수의 얼굴이 공개되었다.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고? 말도 안 돼.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아저씨가 재주도 좋네. 연진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는 채널을 돌렸다. 그리고는 소파에서 TV를 보던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녀가 인기척에 잠이 깬 것은 깊은 밤중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군가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름이라 베란다 문을 열어놓았던 게 화근이었다. 도둑인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가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온 낯선 실루엣을 발견하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침입자는 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려있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해치지 않겠다. 희미한 TV 화면 불빛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 사람은 아까 뉴스에서 봤던...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남자는 곧 눈치챘다. 그리고는 한층 여유로운 태도로 바뀌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뉴스에 나왔던 탈옥수가 바로 나라고. 그러니 순순히 말 들어. 알겠어? 연진은 두려운 눈빛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겁먹은 그녀의 표정을 보자 이창수는 이내 안심을 했다. 헤헤, 이런 부류는 다루기가 쉽지. 잘 골라 들어왔구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반항을 하지도 않았다. 고분고분 그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차츰 시간이 흐르자 이창수는 그녀가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핸드폰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다.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한 그는 그녀의 손발을 묶었던 끈을 풀어주었다. 이봐, 배고픈데 라면 두 개만 끓여와. 어느새 소파를 차지한 이창수는 그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발이 풀리고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지시대로 얌전히 음식을 준비했다. 집에 고기가 좀 있는데 고기라면으로 끓일까요? 그녀는 라면물을 올리며 그에게 물었다. 흠흠, 좋을 대로. 이창수는 피식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꼭 있단 말이야. 절전엔 빨리도 빠져들었군. 잠시 후 고기를 듬뿍 올린 라면과 알맞게 식은 밥, 맛깔스러운 김치, 그리고 소주가 식탁 위에 차려졌다. 하, 소주까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하, 아무튼 당신 정성을 봐서 날이 박는 대로 바로 떠나주지. 이래봬도 나 약속은 지킨다고. 이창수는 호기롭게 말하며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하하, 이거 맛있네. 무슨 고긴데 이렇게 부드러워? 내 평생 고기라면 처음이야. 네, 지난번에 드린 싱싱한... 이 아가씨 잘 해먹고 사네. 낡은 아파트라 기대 안 하고 들어왔는데. 그는 라면 두 개와 밥, 그리고 소주까지 싹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제 집인 양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웠다. 그녀가 그릇을 치우는 사이 피곤이 쌓였던 그는 꼬박꼬박 졸기 시작했다. 잠들었나? 연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릇을 정리했다. 그리고는 살그머니 소파에 누운 그에게 다가갔다. 잠들었네? 연지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 그녀 손에 들린 것은 밧줄이었다. 밧줄에는 뻘건 자국이 군데군데 묻어있었다. 오늘은 아무도 못 데려와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그녀는 능숙하고 빠른 솜씨로 희창수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어? 뭐야? 뒤늦게 이상한 기척을 느낀 그가 벌떡 몸을 일으켰지만 이미 그의 목엔 목줄이 채워진 뒤였다. 너, 너 뭐야? 이창수는 밧줄을 풀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더욱 단단히 조여왔다. 이미 수많은 경험이 있던 그녀의 매듭짓기는 수준급 솜씨를 자랑했다. 고마워요. 고기가 거의 떨어져서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당분간 고기 걱정은 없겠네요. 마지막 고기라면을 당신이 먹어치웠으니 이 정도 답내는 해야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라면. 맛있었죠? 그 맛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답니다. 아쉽게도 당신은 다시는 그 맛을 못 보겠지만 내가 대신 맛있게 먹어줄게요. 말과 함께 그녀는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뚝에서 불끈 근육이 솟아올랐다. 이창수는 마지막 기운을 다해 발버둥쳤지만 흰의 힘없이 늘어졌다. 새벽해가 떠오를 무렵 탈욕수 이창수는 김치냉장고에 진열되었다. 탈옥수, 이창수, 당신은 영원히 성공한 탈옥수로 남겨질 거야. 그에 비하면 난 소소한 이득을 얻은 셈이지만 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 결국 우리 둘 다에게 좋은 일이었네. 그렇지 않아? 연지는 한참 깔깔대고 웃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그리고 다시 밤이 되면 그녀는 또다시 무언가를 찾아 거리를 헤맬 것이다.